고고보로 TV 고고보로 TV 고고보로 TV 고고보로 TV 안녕하세요. 호호브로 TV의 호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호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호호브로 TV 채널을 진행하면서 많은 구독자들이 생겼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저희가 호호브로로 여러 개의 굿즈를 만든 적이 있어서 이걸 또 감사 이벤트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이벤트는 아주 쉬워요. 그냥 리플에다가 구독이랑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되겠죠?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호흡으로 주제어를 호흡으로 두고 다행시를 리플로 적어주시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는 분 순으로 저희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일 큰 선물은 1등이 총 3명인거죠. 1등 3명에게 저희가 이번에 최신 호흡으로 만든 타올을 드릴 생각입니다. 원래 이렇게 더 예쁜게 쌓여있는데 이거는 보여드리면 호호브로에 얼굴이 새겨져있는 핸드타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핸드타올이 있는데 이거는 강아지들 발닦이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죠? 되게 예쁘죠?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그냥 핸드타올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들 발닦이용으로 쓸 수 있어요. 조개님 손 호삼이 손 얼치 호삼이 손 얼치 산책하고 이렇게 닦으실 수 있는 용을 드리구요. 이건 강아지용으로 쓸 수 있고 같은 세트 구성으로 이 안에 호호브로 로고가 새겨진 슬로건까지 새겨진 수건을 같이 담았어요. 이거는 페이스타올인데 다른 수건보다는 조금 길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건까지 드리는 것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게 한 세트입니다. 이거를 재미있게 호호브로로 4인시를 지어주시는 제일 높으신 1,2,3등이 되겠죠. 분들께 이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밌고 또 리플 좋아요 수가 많이 다르신 분들 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린블리스 하고 예전에 양말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호삼이 양말이랑 호이 양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받으실 분들이 일단 총 8명 8명에다가 또 다른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요거는 저희가 호흡으로 문구를 만들 때 만든 건데 이거는 호삼이 마스킹 테이프에요. 호삼이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유채나 동백이나 수고 뭐 그런 것들 꽃들 사이를 막 달리는 되게 예쁜 마스킹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이랑 호삼이 메모지 이렇게 마테로 이렇게 하나씩 드리면 총 저희가 여덟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으로 4행시를 재밌게 지어주시면 저희가 각종 없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저희가 2주 후에 저희 영상에다가 뒤에 이제 발표 선불을 할 테니깐요. 아무튼 재밌게 많이들 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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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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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